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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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기념식이 끝나면 모든 참석자께서는 기념관까지 이동하면서 먼저 기념식 93년 전 우리 고장에서 만세운동을 하셨던 선열들의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계 수인 되신 하나님 하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뜨뜻하고 80여호이던 가구수가 50여호로 줄었고 이에 대전의 주민들의 애국심은 더욱 높아졌으며 이를 익혀려 이를 향기는 93년 전 3.1운동은 전 국민이 떨쳐 일어났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가 됐습니다 빈 종교인들이 전부 하나가 됐다는 것은 정말 우리 역사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처럼 전 국민이 하나가 됐던 일이 그 이전에도 별로 없었고 그 이후에도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로 어우러졌던 그 정신과 의지를 널리 떨쳤습니다 3.1운동은 우리 역사의 기본 바로 그것은 3.1운동의 정신에서 출발됐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애국 선열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숯겨서 스스로를 너무 부끄러워하고 제작만하고 그래서 낙담하거죠 하나 revolutionary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참 힘을 깨 attempts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학원 hurt 과다 난세 난세 기름을 기르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세! 23명이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서 그 명단을 보면 여러분 큰 손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십시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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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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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